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자기 이혼한지 9개월밖에 안됐는데 며느리가 설친다며 난리를 지기던 그 이혼 49제 신우이 말입니다. 또 추석이라고 글을 하나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냉큼 가지고 왔는데 이쯤 되면 이 정도 정성이면 주작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럼 봅시다. 아 그리고 지금 제 뒷부분이 어둡죠. 전등이 고장났어요. 내일 고쳐올게요. 1, 2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지 시댁에는 얼굴만 살짝 비추고 그 긴 연휴를 친정에서 보내겠다는 며느리 이게 말이 되는 거냐구요. 생전 자기 며느리 흉찰 때 안보는 지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울먹이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듣는 처도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걸을려 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정말 경우에 맞는 거냐구요. 너무 그지 같다고. 참고로 그 집은 아들 두 명의 딸이 하나 있는데 큰 아들과 딸만 결혼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딸은 또 사정이 있어. 지금 현재 친정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아니다. 9개월이 아니고 아마 9년일 겁니다. 저도 좀 헷갈리네요. 진짜 그래요. 여자가 그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건지 큰 며느리 들어오고 그 이후 지금까지 그지같은 우한과 불화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여하튼 다들 알다시피 이번 추석 연휴가 되게 길잖아요. 평소에 시댁에 잘 안오는 그런 인사가 이번엔 어쩐 일인지 엄청 일찍 왔고 일찍 온 김에 당연히 오래 있을 줄 알았더니 헐 오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요. 뭐라더라? 자기가 평소 직장을 다녀서 자기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갖다 먹기도 하고 거기다 간혹 엄마가 자기 집 청소나 빨래도 해준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번 연휴 때 친정 식당에 가서 음식과 청소도 해주고 바쁠 때 서빙도 봐주고 또 자기 집 대청소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봐야 된다? 뭐 이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이겁니다. 아니 추석 연휴에 무슨 장사를 하냐? 이랬더니 뭐 오히려 특수라서 더더욱 장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댁보다 친정에 더 오래 머물겠다는 건 예의나 경호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좋게 말을 해봤지만 이게 원래 그지같고 드센 성격이라 들어 처먹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추석 전날 오전에 왔다가 바로 어제 추석 저녁에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그러면 뭐예요? 시댁에는 만 하루 정도 있는 거고 나머지 연휴 3,4일을 자기 쪽에 쓰겠다 이건데 지금 이거 시댁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너 저번에 그 이혼 49제로 날씨 해대던 그 신호이 맞지? 딱 걸렸어. 아닌 척 하지 마라. 2번 아니 사정이 있어 자기 딸은 친정에 와 있어도 되고 며느리는 친정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그래서 한번 설명해봐. 어? 댓글 이게 진짜 제일 웃겨. 그 사정이 뭐 이혼이면 인정이죠? 끌끌끌 2번 이혼 당한 거 맞아요. 이혼 9년인가 9개월밖에 안 됐다며 이런 자기를 위해주지 않는다고 개연뱅을 떨어댔었거든. 끌끌끌 3번 네 딸도 시댁에서 여자 잘못 들여가지고 이혼 당했나 보지? 그런가 보니? 응 4번 아니 그럼 명절도 아닌데 친정에 와 있는 할매 딸은 도대체 얼마나 드세고 못 배워 처먹은 거죠? 이유가 뭐예요? 끌끌 5번 뭐? 지인이 울먹이며 하소연을 했다고? 야 첫줄부터 진상스멸 오지네 6번 우리 동네에 소문한 콩가루 집안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아들이 바람나서 결국 며느리가 이혼하고 아이도 두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할마씨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이러면서 며느리 욕하고 탓하고 걔 오지게 하고 있어 지금도. 근데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그 집 욕해요. 며느리만 불쌍하다고. 또 제대로 참을 받았다며 다들 고소해합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여 우한이 생길 집이라고 했나요? 그건 그냥 핑계고 애초에 그냥 썩은 집이라고. 바로 니네 집 말입니다. 7번 아이고 이 거지 같은 게 아직도 안 죽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네. 병원 가라니까 병원. 그럴까 해. 8번 염병하고 자빠졌네. 뭐 예의?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집 귀한 딸림이 부모한테 안 보내주는 것도 예의냐? 어? 아니 도대체 니들이 뭔데 며느리들이 늦게 가야 하는 거냐고. 고작해야 남의 집 개준마 개줏이 아니냐고. 안 그러냐? 두 번째 사연. 원제. 딸인지 며느리인지 니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 관광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조금 늦은 점심시간에 어떤 가족이 식사를 하러 들어왔어요. 보니까 부모와 기혼자녀 부부 그리고 미혼자녀 하나 그리고 기혼자녀의 아기 이렇게 총 6명이었는데 이 가족들이 와서 그렇게 밥을 먹는데 먹는 내내 가족 분위기가 되게 화목하더라고. 특히 어머니가 저식들을 아주 살뜰하게 챙기고 대화도 끊이지 않게 식사 분위기를 되게 잘 이끌어갔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저는 거기 서가지고 고기만 열심히 구워주고 있는데 이 할머니 기분이 되게 좋았나 봐. 갑자기 나한테 대뜸 근데 이봐요. 우리가 어떤 관계로 보여요?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뚝뚝하게 뭐 부모님이랑 아들 두 분 며느리 손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 깜짝 놀라며 아이고 정답이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찌 알긴요. 그냥 바로 보이던데요.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왔는데 이렇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이 엄마 혼자만 아이 돌보고 밥 먹이면 100% 며느리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뭐. 이랬더니 이 할줌마가 잠깐 똥씹은 표정을 하다가 어색하게 호호호 웃으면서 애기 의자에서 애기를 뽑아 자기 품에 안고는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래. 쪽팔렸겠지. 지들 네 명 하하 호호 즐겁게 밥 처먹고 술 마시는 동안 며느리 혼자 열심히 애기 달리며 밥 먹이고 화장실 갔다 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지 눈깔에 보이지도 않았겠지 뭐. 말로만 너무 예쁜 우리 손자 진짜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이거예요. 그냥 말로만. 다시 한번 딸같은 며느리는 이 세상에 절대 없다는 걸 알게 된 그런 씁쓸한 하루의 기록이죠. 뭐 그랬다고요. 댓글를 반. 어? 이 하면 혹시 한쪽에만 흰머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도 몇 달 전에 식당 서빙하고 있는데 이 가족 구성원이랑 비슷한 가족들이 들어왔었고 우리 어떤 관계로 보여요? 이렇게 할머니가 물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랑 목소리가 마치 엄마랑 딸같다고 어서 말해. 딱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시어머니랑 며느리요. 이랬더니 바로 똥 씹은 표정. 알았으니까 일부러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번. 나도 겪어본 건데 저렇게 물어보잖아요. 100% 시어머니예요. 내가 이렇게 며느리들한테 잘해줘요. 나는 절대 어렵지 않은 시어머니입니다. 이런 티를 오지게 내고 싶은 거지 뭐. 그러니까요. 진짜 엄마면 딸내미 먼저 먹으라고 손주 봐주고 있던데 물론 친엄마처럼 살뜰히 며느리 챙겨주는 시어머니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어른들은 자기 입으로 이딴 거 절대 안 물어봐. 그냥 주변에서 먼저 어머 친정엄마세요. 너무 보기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게 100%죠. 3번. 보통 지만 몰라요. 나머지는 지가 시모라는 거 전부 다 알아. 티가 나거든. 끌 끌 끌 끌 끌. 4번. 저렇게 대놓고 무슨 사이 같냐 물어보면 100% 고부관계예요. 자기들이 며느리를 딸처럼 챙기는 줄 착각해 오지거든. 5번. 나도 이거 실제로 많이 봤었는데 진짜 최악은 애 먹일 메뉴 하나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절할지 하는 거 봤거든. 며느리는 자기가 직접 싸운 거 애 먹이고 챙기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나봐. 그러나 고쳤던 걸 왜 물어보는 거야? 누가 모를 것 같아? 6번. 썬이가 아직 어린 친구 같은데 눈썰미가 대단히 훌륭합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맛나게 먹고 있던 양념게장 그릇도 뺏겨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작은 아들. 그러니까 내 시동생이죠. 아들 줄 거라고. 그러면서 너는 다시 달라고 해라. 이러더라고. 참고로 저요. 25년 차 며느리고 사표 낸 지는 이제 7년 됐습니다. 아휴. 지금 같으면 눈 똑바로 뜨고 야무지게 확 들이받았을 텐데. 아무튼 20년 전이나 지금 2024년이나 이 거지 같은 것들. 사람 먹는 거 가지고 이러는 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군요. 아니 왜들 저러고 사는 걸까? 7번. 7번. 진짜 딸처럼 느끼면 이딴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지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자꾸 확인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친정엄마 같아요. 이러면 며느리 가스라이팅 하는 거고. 아까 댓글에도 나온 말이죠. 진짜 잘해주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친엄마니아 물어봅니다. 아휴. 모녀가 참 보기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어른들은 먼저 저렇게 나디는 일도 없죠. 꼭 보면 거지 같은 것들이 티를 오지게 냅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 답정러죠. 아무튼 뭐 그랬다구요. 감사합니다.